요즘 살이 쪘다 빠졌다 다시 쪘어요. 가을이라 그런지 곧 겨울이라 그런지 식욕이 너무 좋아요. 먹어도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추워지니까 붕어빵에 호떡에 계란빵에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죠. 다이어트를 해도 붓고 축축 늘어지는 저의 살 고민을 도와줄 빠지오크림을 알게 된 후로 집에서도 쉽게 부정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나만 알고 싶은 바로 빠지오크림을 소개할게요. 방금도 바르고 헬스장 다녀왔거든요. 방금도 바르고 헬스장 다녀왔어요. 방금도 바르고 헬스장 다녀왔어요. 방금도 바르고 헬스장 다녀왔어요. 방금도 바르고 헬스장 다녀왔어요. illed Body 제 얼굴이며 바디를 더욱더 관리해주는데 도움이 돼요 또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이 괄사를 사용하면 더욱 좋다고 해서 꼭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빠지오 크림은 부종과 림프 관리는 물론 노폐물도 빼주고 셀룰라이트 관리까지 해준대요 자연에서 가져온 성분들을 바로 빠지오 크림에 아낌없이 담았기 때문인데요 먼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 배출을 높여주어 붓기와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솔잔나무 오일과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림프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두속열매 오일과 신체의 대사기능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질오일 등등 여러가지의 자연성분들까지 들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오 크림이 셀룰라이트 관리를 해준다는 점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급하게 찐 살이나 급하게 뺀 살이 만들어내는 셀룰라이트가 특히 여름 옷 입을 때 굉장히 신경쓰이거든요 반바지 입으면 허벅지에 있는 셀룰라이트 신경쓰이지 나시 입으면 팔뚝살에 있는 셀룰라이트 신경쓰이지 근데 이런 점까지 크림 하나로 하나로 그것도 집에서 바르기만 하면 끝이니까 이만한 가격에 편하게 케어를 한다는게 정말 추천해요 관리실이나 피부과에 가고 싶어도 다 시간이 있어야 갈 수 있는거거든요 특히 직장인들 퇴근하고 교통채증 겪어가면 어찌어찌 피부과 가려고 하면 이미 9시고 10시고 시간도 애매해요 그래서 바쁜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특히 추천해요 어떻게 사용하냐구요? 팔이나 다리, 얼굴 등 원하는 부위에 크림을 마사지하듯 발라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저희는 이동식에서 차가워지시는 쪽도 5. 랩이 2.1assy mahz Bazen 5. 랩이 3.5호 모르겠다 4. 랩이 3.1이 3.1이 사 86 9. 랩이 4.1이 랩이 4.1이 7.1이 7.1이 저는 200ml를 지금 사용 중이거든요 100ml, 200ml, 500ml 총 3종류가 있어요 각각 상품페이지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 바르시만 하면 싹 다 빠지오 빠지오 크림과 부족 림프관리 함께해요